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요 부가가치세법 부분 중에서도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냐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공급가액은 뭔가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뭡니까 개별 거래의 대가죠 개별 거래의 대가다 그죠 개별 거래의 대가다 그럼 개별 거래의 대가 우리가 개별 거래 할 때마다 뭘 발급합니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그죠 세금계산을 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가액 이것은 어디 표현된다 세금계산서에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공급가액 개별 거래의 대가 그에 비해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6개월마다 어디다 신고합니까 신고서에 신고하죠 신고서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세표준은 신고서에 그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도 공급가액이란 표현은 없다는 얘기죠 살펴보시면 그죠 과세표준 과세기간에 공급의 합계액을 적는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보시면 과세표준은 뭐다 공급가액의 시그마라는 얘기죠 그죠 공급가액의 시그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과세표준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보시면요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은 뭐냐 일반적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데 여기서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는 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반적기준 부가가치세는 미포함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되어있지 않은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합계금액 얼마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때는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뭐 되어있다고 본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계약금액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0 해가지고 뭘 잡는다 공급가액을 잡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보통 1.1로 나눠가지고 공급가액을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게 계약세 등에 해가지고 명백하다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공급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가액이 될 것이다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이 된다 다음을 보시면 일단 과세표준은 뭡니까 어떤 제약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갖고 반대로 받는 그 대가겠죠 대가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제약 또는 용역의 공급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대가 관계가 있다 합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때는 뭐 그 대가 자체가 뭐가 된다 공급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과표 공급가액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한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요 대가 관계만 있으면 그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부에 불구하고 뭐가 된다 실질적 대가 관계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된다 그럼 우리가 대가 관계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우리 회계약 하시는 최유연 교수님께서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차변에 장기 매출 채권 해가지고 얼마? 천 원 근데 이 장기 매출 채권을 매출 부분과 현재가 차린 차금 이자 부분으로 쪼갠다는 얘기죠 회계약에서는 그죠? 회계약에서는 쪼갠다 그럼 매출 부분 얼마고? 900원이고 이자 상당액 현재가 차린 차금 얼마? 100원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부가세법에서는요 이 이자 상당액 현재가 차린 차금 100원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과표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표는 얼마가 된다? 900원이 아닌 얼마? 천 원이 과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과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도 뭐에 포함된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운반료, 하약비 등도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별 소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및 간접세 이런 간접세가죠 간접세 근데 간접세의 제왕은 뭡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모든 간접세를 과표에,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고 나서 그 포함된 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도 뭐가 된다? 과표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과표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아닌데요 구분이 없이 영수했다, 구분하여 영수했다 따라서 과표에 포함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과금에 대해서, 그렇죠? 공과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과금이 있어, 공과금 공과금을 우리가 구분징수하지 않았다, 그렇죠? 구분징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렇죠?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징수했다 그럼 과표에 무조건 포함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 일단은 그 관련 법상 공급자가, 공급자인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되면 이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포함이 돼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 그래서 사업자는 구분징수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세 표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제외가 된다 그럼 그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담배, 몸에 좋은 생수가 있죠, 그렇죠? 이 담배에 붓는 기금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 안정화기금, 폐기물분담금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는 뭐다? 관련법상 납세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공급자인 사업자한테 있다 따라서 이게 구분징수하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은 어떻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포함이 된다 또 생수에도 붙습니다, 생수 생수에는요, 수질개선부담금이 붙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질개선부담금도 공급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구분징수하더라도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가지고요,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게 있어요, 그렇죠? 공급자가 납세의무자인 게 있다 그게 뭐 우리가 체육지능기금 우리 야구장 가면 뭐 붙습니까? 입장료에 체육지능기금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보러 갔다 문화예술지능기금이 붙고 우리 전기료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시면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분징수했다, 구분징수하지 않았다 구분징수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 구분징수했다 그러면 이게 임대의 몫인지 임차인 몫인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임대의 몫이면 과표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재산세, 취득세 증가분, 교통유발금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것 우리 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등 같은 것 공과금 중에서도 이게 구분 징수하게 되면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보실 게 대가를 뭘로 받았을 때 외화로 받는 경우 우리가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고서에 대가를 몇 달러라고 기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화로 환가든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공급 시기 전에 환가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계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공급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이 있다 보통 우리가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수출할 때죠 수출할 때 수출할 때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보통 선적일이죠 선적일 그러다 보니까 선적 전에 외화를 수령해가지고 환가까지 했다 그럼 환가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1차적으로 과세 표준 그리고 외화를 수령했는데 환가하지 않고 회사가 공급 시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를 수령했다든가 하게 되면 이 금액은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뭐 한 금액? 환산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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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시기 전에 공급 시기 전에 외화 수령해가지고 환가했다 그죠? 환가했다 그럼 뭐 환가한 금액 그죠?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외에 기타 이 외에 이 외에는 뭐? 공급 시기 기준 재정 환율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환산한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과세 표준이 된다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된다고?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과세 표준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시행령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공급 시기 전에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수령하게 됐어요 수령했는데 환가도 안 했고 공급 시기 전에 보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급 시기 전에 뭐 해버린 경우? 사용해버린 경우 그럼 우리가 외화를 수령해가지고 공급 시기 전에 사용한 게 있다 뭐 대출금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면서 외화를 사용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규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한으로 대가를 공급 시기 전에 외화 차익금 등에 사용해버렸다 중요한 건 뭐죠? 공급 시기 전입니다 공급 시기 전 공급 시기 전에 차익금 등에 사용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사용한 날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기준 또는 뭐 재정환율에 해가지고 환산한 금액 갖고 해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공급 시기 전에 황가했다 황가한 금액 공급 시기 전에 사용했다 사용한 날이 뭐 기준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그 나머지는 다 뭐다 공급 시기 기준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를 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준 재정환율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밑에 농협 가서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매매 기준율이 있죠 매매 기준율 그렇죠 매매 기준율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다 있죠 일단 매매 기준율 중에 미국 달러는 뭐다 기준 환율이다 기준 환율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재정환율이다 재정환율이 뭡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뭐가 있다 환율이 있죠 따라서 그게 기준 환율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직접적인 환율이 없다 따라서 미국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한 환율이다 해가지고 무슨 환율 재정환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환율 이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뭘 하라는 얘기죠 환산하라는 얘기죠 환산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환율 환산하라고 할 때 이 매매 기준율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매 기준율 그런데 우리가 원화로 환가했다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 팔 때 법상으로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 이거 갖고 뭐 한다 우리가 환가한다는 얘기죠 환가 그렇죠 환가한다 그리고 현금 우리 살 때도 있겠죠 그죠 은행 입장에서 살 때 우리 입장에서는 대고객 외국한 매도율 그죠 매도율 우리가 이거는 외화를 사다가 그죠 외화를 구입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건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이거는 대리납부 그죠 대리납부할 때 적용한 환율이고 이건 우리가 외화를 환가할 때 그죠 환가할 때 사용 환가할 때 그리고 기준율 재정환율은 뭐 우리가 환산할 때 그죠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이라는 얘기죠 세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과세표준 일반 1단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단 5 한국'd 5 한국의 이상 2 saham 그러나 5 5 6